화제의 공모전입니다. 대명리조트 대학생 마케팅 아이디어 챌린저 7기를 모집합니다. 따뜻한 감성, 톡톡 튀는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회활동인데요. 디발디파크, 스키월드 체험과 리조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아이디어, 그리고 현직 마케터들과의 실무 멘토링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활동은 12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자에게는 우수 챌린저 입사 득점과 다양한 구상이 수여됩니다.